안녕하세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랩입니다 2024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올 한해 계획하신 일들 잘 이루시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올리다 보니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은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가장 좋은 어시스턴트이자 노코드 툴이죠 채 GPT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GPT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50개 강의로 구성했는데요 하루에 한두 개 혹은 하루에 다섯 개에서 열 개씩 공부하시면 며칠 안에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개발자가 아니어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해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노코드 툴도 많아서 데이터 분석의 기초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있다면 데이터를 직접 시각화하거나 데이터 분석 모델링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필요하시면 파이썬과 그 라이브러리를 배우는 방향으로 점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GPT를 만들기 전에 GPT에 입력할 강의 목록을 최GPD와 함께 작성해 볼 건데요 각 챕터 내용이 생성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강의 목차는 일단 기획해서 GPT에게 입력하려고 합니다 너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훌륭한 강사야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작성해줘 그리고 코드 인터프리터와 같은 노코드 툴로 어떻게 하면 데이터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런 커리큘럼을 작성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커리큘럼은 50개로 구성되어서 데이터 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차가 구성되어야 되고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분석 과정 그리고 통계학이나 머신러닝 등을 활용해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게 목표고 노코드 툴로 데이터 분석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레벨까지 만드는 게 목표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위한 50개 강의 제목을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채취PT가 강의 제목을 50개로 잘 작성해 주었는데요 이 세 가지 큰 줄기를 정의라던가 이론이라던가 분석 과정이라던가 이걸 잘 커버하는 내용을 잘 작성해 줬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도입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의 역할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데이터 분석 노코드 툴에 대한 소개 그리고 데이터의 분석 과정이죠 클린징이라던가 수집이라던가 클린징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프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노코드 툴 소개가 끝나고요 앞부분이 도입과 과정 부분이 끝났다면 이제 통계학으로 들어가서 기술 통계에 대한 통계학에 대한 도입 그리고 트렌드 이해하기 변동성 이해하기 그리고 노코드 툴로 기술 통계학으로 데이터 분석해보기 그리고 이제 기술 통계학 끝났다면 추론 통계학으로 들어가서 가설 통계학에 대한 소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비교 그리고 회기분석, 시결분석 등이 끝나고요 통계 분석이 끝났다면 머신러닝으로 들어와서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 이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분류 이런 것들이 끝난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으로 들어오고 머신러닝이 끝났다면 케이스 스터디, 각 분야별로 케이스 스터디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커뮤니케이션 하기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라던가 팀과 함께 협업하기 그 다음에 캐리어 패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강의 목차로 잘 작성이 되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4번 다음에 바로 수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 분석 과정을 전체적으로 오버뷰할 수 있는 목차를 하나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4번 다음에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정제, 분석, 평가 등 데이터 분석 과정을 전체 한번 오버뷰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했고요 대신에 이제 49번 리뷰 세션을 삭제해서 다시 50개 목자로 수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4번 다음에 데이터 어널리시스 프로세스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50개 목록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 이거를 GPT한테 전달하고 행동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죠 어떤 서비스, 어떤 GPT를 만들고 싶냐고 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한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의 기본 이론과 방법을 빠르게 배울 수 있는 GPT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이름이라고 데이터 분석 가이드 어때? 라고 이름을 제안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강의 목차와 마찬가지로 미리 체치피디에 정한 이름을 데이터 zero to hero 라고 입력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프로필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미지 역시 너무 촌스러워서 미리 준비한 깔끔한 글자 로고를 만들기 위한 프로필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요 이걸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 위에 로고를 좀 더 수정해서 다시 시도해 보았습니다 로고가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요 데이터 분석에 특별히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싶냐고 해서 이 GPT는 데이터 분석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50개 강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요 내용은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이고 데이터 분석 과정, 데이터 분석 방법 등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생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사용자 질문이 혼란스러울 때는 명확하게 요청을 할까요 아니면 추측을 해서 베스트 답변을 내놓을까요 해서 일단은 클래리파잉 캐스천이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GPT의 톤은 프로페셔널하게 아니면 친근하게 라고 해서 친근하게 라고 선택하려고 했더니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그래서 프렌들리하게 설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포목피백으로 가서 디스크립션 내용을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50개 스텝이라고 디스크립션을 이제 수정하고 그 다음에 GPT가 생성해준 인스트럭션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런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전문성과 어떤 접근성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고 목표는 시작한 사람들이 잘 배우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생성한 강의 목차를 여기 정리해 둔 걸 다시 한번 복사해서 강의에 대해서 GPT에게 입력을 해주고 이 강의들은 50개인데 저런 3개의 주요 내용을 커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타이틀이다 라고 GPT에게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강의는 너무 길면 안 되고 1분, 2분 정도의 길이로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유저가 잘 이해했는지 질문이나 예제를 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로 사용자가 말을 하면 한국어로 대답해 주고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대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처럼 IBM Watson 마케팅 커스텀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데이터 분석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막 하지 말고 이런 단계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을 차근차근 해달라고 스텝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저번 영상의 GPT를 만드는 테스트로 만들어 본 게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컴퍼세이션 스타터는 항상 돌아오면 50개 강의 목차를 확인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50개 강의 목록을 보여주라는 걸 넣었고 두 번째는 예시로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얘기해줘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리고 제가 업로드해 둔 IBM Watson 마케팅 데이터 세트로 데이터 분석 과정 경험해보기라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케그레스 다운로드 받은 똑같은 데이터 세트를 IBM Watson 데이터 세트를 지식 배수로 넣었고요 그럼 바로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개 강의 목차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제가 입력한 그 50개 강의를 잘 보여줘야 할 텐데요 간략한 설명과 함께 50개의 강의 목록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분석 도입 부분, 그 다음에 의사결정 부분에서 데이터 역할 이런 부분이 잘 들어가 있고 이제 마지막 50개까지 생성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해당 챕터를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1번 강의를 바로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로 얘기하면 한국어로 얘기해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한국어로 잘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1번은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고 데이터 분석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단계로 구성되는지 이제 요 내용을 작성해 주는데요 작성하는 대로 그냥 쭉쭉 읽으시면 1분 안에 어렵지 않은 내용은 소화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강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질문을 드릴게요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 정제와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실 수 있나요? 답변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강의도 얘기해줘 했더니 2번 데이터 역할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필수적이라고 주관적인 판단이나 가정을 대체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앞부분은 이제 내용이 이론적인 부분이라 쉽죠 쉬운 편이죠 역시 마지막으로 질문을 비즈니스에서 어떤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그래서 기회를 식별할 수 있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3번 가죠 4번 데이터 분석 노코드 툴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4번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요 노코드 데이터 분석 도구에서는 코딩 없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드롭 앤드롭으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주요 도구로는 타블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비아이, 코드 인터프리터와 같은 플랫폼을 소개하는데요 주로 타블로는 데이터 시각화 할 수 있는 도구고 파워비아이는 데이터 분석 및 공유를 위한 노코드 툴이고 코드 인터프리터는 역시 둘 다 할 수 있죠 분석도 할 수 있고 시각화도 할 수 있고 역시 이제 질문을 하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좋다면 복사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워드로 저장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복사해서 워드로 저장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다 복사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주로 요약을 해서 저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내용보다는 많이 압축해서 워드로 저장되는데 내용이 정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직접 카피해서 워드 같은 데에다가 복사해서 저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챕터라도 돌아와서 50챕터를 보여달라고 하고 선택하면 생성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노트를 복제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복사해서 워드로 저장해달라고 하면 주로 요약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별히 요약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gpt 모델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워드문서를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래도 요약보다는 좀 많은 내용이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앞서 공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조그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요약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워드문서를 만들기 위한 코드를 보았더니 딱히 요약을 해달라는 말은 없고 독스라이브러리로 이제 워드문서를 생성하고 저런 제목과 컨텐츠를 붙인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통계학이나 머신러닝 이런 내용은 내용은 짧아도 이해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질문도 많이 채치피티한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역시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쉬운 예시로 생각해 보거나 노코드술로 한번 구현해 보는 게 더 이해하는데 빠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 기초 과정을 한번 빠르게 공부하기 위한 GPT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GPT 자체는 무료지만 GPT를 이용하려면 채시피티 유료 가입자여야 하죠 이미 유료 가입자이신 분들은 상관 없지만 GPT4나 코드인터프리터 GPT 달리3와 같은 서비스는 월 20달러 정액제 요금에 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 설명 밑에 오늘 작성한 데이터 히어로 GPT 링크를 넣어 놓을 건데요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 분들은 이용해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실 때 고맙습니다 할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